형. 응? 우리 팔굽협회 내기 할래? 야 넌 나한테 안 되지. 어떡해? 나한테 안 되지. 형은 한 번에 100개를 할 수 있는 몸이야. 내기하자. 못 내기. 네? 못 내기. 뭐 걸고 할래요? 뺨한테 맞기. 너 내 뺨 때릴 수 있는 철회기에요 진짜. 저 얼마나 세게 때릴지 몰라요. 세팅해봐. 형 진짜 한 번에 500개까지 할 수 있다니까. 뭐 알아서 하세요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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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넷. 정석. 자세 정석. 오케이. 안내면 친구가 바이 바이 보 보 보. 앉아. 자 간다. 오케이. 두 개 해야지 형은.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? 벌써 힘든데? 예어. 다시 모자뚔. 사실 무대속 소리가 나는데?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넷, 열 넷. 열 넷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다 열 넷 열 넷 열 넷 야잇 열 일곱 열 여덟 열었 개 아주 멀어 열었 개 했어요 그래? 네 열었 개 했어요 이제 뺨 때려 네? 뺨 때려? 아 잠깐만 기다려 할 수 있어 왜요? 스무 개 자 여러분 스무 한 개를 못 하면 저한테 뺨 맞기로 했어요 어허허허헣 레츠 고 연장자 무대 이런 거 아니야? 이걸로 때려야지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선수할게요 내가 쌍뼈도 있네 쌍뼈 한쪽만 때려는 줄 알지 ва 위 indications 욕 또 한 거야 tiene 밤드 주무관 밤드 밤드 그러면은 봐봐 형이 네 형이잖아 뺨까지는 맞을 수 없고요 왜 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? 졌어요? 엉덩이들 여러분 뺨을 원해요 엉덩이로 원해요 형 아까 다 세트 했거든 뺨~! 형이.. 아.. 바로 찼어! 바로 찼어! 이거 보고 있는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길어서 안 볼까? 네? 길어서 안 볼까? 피디님께서 잘 편집해 줄 거예요 그래 자 봐봐 내가 형이 좀 뺨을 좀 볼게 자 봐봐 팬들이 봤어 형이 얘기하잖아 팬들이 봤어 네 팬들이 봤어 아 팬들이 봤어 너가 동생 형의 뺨을 슬리퍼로 탁 올려 붙였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지? 막내 라인이 맞춤을 때린다 이거만큼 즐거운 게 어딨어? 위아래가 없는 거야 예능감인데? 여러분 원해요? 안녕 안 원한데 안 원한데 야 슬리퍼 너무 더럽다 인간적으로 뒤집을게요 굉장히 싫어하고 와 반짝이다 오늘의 승부는 제가 이긴 걸로 끝났습니다 뭔가 끄기는 아쉽지 않아요? 우리 진영 몸 한번 볼래요?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 멋있는데 무슨 소리야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 진영 몸이 보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지마 진짜 몸이 좋은데 사실 저는 비교도 안 돼요 하지마 그런 건 제가 보여주고 싶지만 이래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기대해도 좋아 안녕 안녕